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브이앱에서 말했듯이 저희 팬덤 이름이 블루밍이 되신 거 여러분 모두 아시죠? 저희 팬분들이고 팬카페 가입을 해놓으셨다면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게 이벤트가 열린 지 되게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는 의견도 많았고 되게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저도 댓글에 직접 참여한 거예요 근데 뽑힌 거예요 사실 제가 뽑았어요 근데 되게 여러분 약간 걱정은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제가 해버리면 또 여러분들께서 속상해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시냐고 다들 맘에 들어 해주셨고 저도 너무 맘에 들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원래 이렇게 즉흥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저희 로시 팬분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블루밍들 해서 밍밍들 하면서 이제는 팬클럽 더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과는 소통 나누고 저도 많이 댓글도 달고 글도 올릴 테니까요 많이들 홍보 많이 많이 해주시고 새로운 블루밍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연도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많은 컨텐츠 해가지고 많은 좋은 일들이 만들 수 있도록 저 로시와 도로시가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블루밍 사랑해요